와 진짜 크다 이거 간도 엄청 클 것 같아 이게 닦아도 닦아도 뭐가 진액이 나와요 오레가노 와 열자마자 간의 고소한 냄새가 확 나 짜잔 와 진짜 크다 간 이제 뺍니다 뺄게요 벌써 고소한 냄새가 나 깊이 숨어있었네 여기다 와 간이 크니까 썰게도 어마어마하네 쩝쩝이 안녕 냠냠냠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음식은 노랑가오리가 요거는 간으로 스테이크처럼 구워봤어요 소스는 요거는 노랑가오리 간을 으깨가지고 만든거고 굵은소금 초장 잘 먹겠습니다 벌써 고소한 냄새 나요 와 엄청 고소하다 와 엄청 고소하다 고소하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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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장 빵 찰떡 튀김 inski 카치 그리고 della 이번엔 스테이크 이게 연해지면서 으깨지더라구요 겉은이크 마지막 한 입 물이 너무 쫄깃해 먹기 한입 오는 아이구 매운 맛 오징어 고구마 요게 지금 기름이 아니고 익히니까 노란색 물이 나와요 요게 소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엄청 기름져요 그리고 요 맛은 고등어 살먹는 것 같아 생선살 통 생선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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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소한 고춧가루 마요네즈 저번에 간 통으로 먹었을 때 첫 입 딱 씹었을 때가 오도독하고 좋았거든요 오늘도 똑같더라구요 그리고 식감이 썰은 것보다 통이 더 좋았어 스테이크는 기름이 아닌데도 이 안에 노란색 기름 같은 게 나와요 그래서 좀 많이 먹으면 살짝 느끼한 것도 있습니다 맛은 생선 살 같았어요 오늘 먹은 건 뭔가 고등어 냄새가 살짝 나네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너무 신선하고 맛있었어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